코로나가 극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이제 말 그대로 지난 2년간 저희가 그렇게 바랬던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금씩 되는 느낌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저도 대면 강의를 모두 시작을 했고 많은 활동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갔고 얼마전에는 사적 모임에서 인원수 제한 그런 것도 없어지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느낌이 듭니다. 예상했던 대로 천천히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모두 다 푸는게 아니라 실외 마스크 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늘 그렇듯이 학기 시작되고 여러가지 일이 있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서 주변을 잘 돌아 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문득 책상 위를 보니까 이 컨덴서 마이크가 지난 2년간 온라인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게 줌 실시간 수업이든 녹화 강의든 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컨덴서 마이크가 이번 학기에는 조금은 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연구 미팅이라든지 세미나 모임이라든지 학회 말표도 온라인으로 아직까지 하는게 있죠. 그런거 관련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긴 한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덜 알려진 얘기가 베스트셀러긴 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을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뒤집는 얘기가 나오죠. 발명은 필요해요 어머니.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기계 장치든 뭐든 간에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컨덴서 마이크 상당히 엄청 뭐 전문가용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 녹음하는 거를 크게 뭐 음질의 문제는 없을 정도로 들려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예전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로망으로 갖고 있던 그냥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이란 말 자체는 되게 웃긴 말이죠. 이건 일단 방송도 전혀 아니고 라디오도 뭐 실제로 무슨 라디오 프리콘시로 전송돼서 여러분이 뭐 안테나로 듣는 것도 아닐 테니까 옛날부터 이거를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보이길래 다짜고짜 집어들고 녹음을 시작한 건데 그동안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같은 거 일상 같은 것도 조금씩 올리고 그랬는데 약간의 기대감 같은 거는 예전에 제가 블로그 같은 걸 많이 했었고 지금도 트위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비슷한 형태로 일상을 기록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방학 때가 아니고서는 일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하는 것조차도 성격상 바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편집하고 자망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방학 때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저랑 비슷한 직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학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강의 준비 기간이자 학기 중에 워낙 바빠서 못했던 그런 연구 활동을 캐치업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스러운 게 일상을 기록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글의 형태가 아닌 것 중에서 그나마 약간의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만큼의 거창한 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이렇게 목소리 기록한 다음에 뭐 적절하게 오디오를 편집해서 올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일단 시범 형태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녹음 끝난 다음에 편집해 보고 이게 올릴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겠죠.